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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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온은 hashtag me 내게 집중해 넌 내겐 익숙해 네 표정이 감히 안 잡힐걸 까짓거리 찾아 헤매이는 내게 my bad brother 그래서 이리저리 나는 열어봐줘 여러분 준비됐랄 자기야 진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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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미니 3집으로 들어온 타임이고요 오늘은 미니 3집의 재킷 촬영을 찍으러 왔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? 이 선글라스? 약간 어떤 동물이 떠오르지 않나요? 약간 파리 같지 않아요? 파리는 높은 모습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좀 무섭긴 했는데 여기 보시면 다리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안전하게 철두철미하게 촬영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혹시 우리 칼 다치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절대 다치지 않습니다 항상 자켓 촬영을 할 때 화소 촬영이랑 조금 다른 게 되게 독특한 컨셉으로 촬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켓 촬영을 할 때 너무 재미있고 좋은 거 같습니다 1학원 4학원 비교 8학월들 8학월들 8학원 8학원 5학원 4학원 5학원 5학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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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어울리신데요. 지금 매우 졸려요. 2단에서 돌아온 게 얼마 안 돼서 시차가 안 맞은 채로 지금 연습도 하고 잘 병행하고 있는데요. 오늘은 총 3가지, 손가락이 3개밖에 없거든요. 3가지의 자켓 촬영을 할 건데요. 지금 2개째 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 3번째는 무엇일지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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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